자신은 조르라고 부념하는 남자들 중에는 섹스를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사정을 늦추려고 숫자를 세는 등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또 빨리 사정하기 싫은 까닭에 섹스를 하다가 틈틈이 심호흡을 한다는 남자들도 있는데요. 섹스를 하기에 앞서 약을 사서 먹는다는 남자들도 있죠. 더욱 심하게는 어떻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보니 많은 돈을 들여서 조르 수술을 했다는 남자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막상 그 중에서 조르를 고쳤다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고작 해야 1, 2분 정도 사정을 늦췄다는 남자가 대부분인데요.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인터넷에다 분염을 늘어놓는 남자도 적지 않게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르는 고치기 어려울까요? 사실은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르가 무엇인지 생각도 아는 채 남자들이 무턱대고 사정만 늦추겠다고 덤비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왜 빨리 사정하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고치겠다고 덤비다 보니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막상 조르를 못 고쳤다는 남자가 거의 모두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조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남자가 아주 흔한 것 역시 같은 이유이고요. 그 중에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위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조르가 된다고 우기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즉, 자위와 섹스의 차이조차 모를 만큼 아주 무식하면서 무턱대고 지나친 자위가 조르의 원인이라고 우기는 남자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남자들 중에는 여자를 만날 계획이 생기면 한동안 자위를 안 한다는 남자들도 있죠. 심지어 조르를 고치겠다면서 아예 자위를 안 한다는 남자들도 있고요. 따라서 조르를 고치려면 남자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섹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섹스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면서 조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성심리